한 잔 하나요? 오케이! 형님 한 마디 해주시죠!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세요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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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첫 잔인데 첫 잔만큼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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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신다고 그래도 한 50만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! 정보이가 또 잘 챙겨드네 어우 맛있다 맛있어 상호씨 혹시 그거 아시죠? 예전에 네 교영이가 그거 한 번 들고 왔었잖아요 은바펜 레알마드도 온 지옥 아! 제 그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 유니폼이었어요 그러니까 쿱박으로 2만원인가 주고 야 그게 현실이 됐잖아 아 그러네 현실이 됐네 진짜 유니폼 아직 저한테 있습니다 진짜요? 그때 먹고 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네 스튜디오에서 전 유니폼 3개에 입문하기 전에 난 쿱박에서 2만원에 팔길래 어 근데 유니폼 되게 싸다 되게 싸다 매얀마드리드인데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유니폼이 막 선수마다 가격이 다른 줄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와 혜자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 옛날에 한 번 메뉴도 한 번 잘못 사지 않았나? 첼씨하고 예 메뉴도 잘못 사고 처음에 우여곡점이 많았죠 아니 지금 유니폼 몇 개야 지금? 몇 개인지 모르니까 한 100개는 있을 것 같은데 100개? 아 진짜로? 진짜 많던데? 벌써 100개야? 아니 근데 은근히 선물받은 게 많아요 근데 축구 유니폼 말고 막 그 이제 롤 그 이렇게 보이니 고기 좋네요 다들 맛있게 드십시오 유니폼 이런 거 같은데 아휴 감사합니다 축구는 그럼 거의 다 메뉴야 거의 다? 예 거의 다 메뉴요 형 집에서 내가 훔쳐간 네덜란드 반다이크 유니폼 하나 있고 어 아니 저 몇 개도 훔쳐간 아니 전달복이가 옛날에 그 내가 상호한테 발락 대신 사달라고 했을땐가 근데 이적시장 들어와가지고 감스 발락 샀네 이래가지고 상호가 대신 사준 거 이건가 보다 근데 갑자기 계속 카톡으로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때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이 없는 놀아갖고 너 이 셰트 인마 인마 잔머리가 인마 오늘 컨텐츠 방신 따위가 옳죄산대 형님 스물끼를 잤습니다 형님 어 진짜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잔머리가 컨텐츠 망쳤다 아니 그때 이후로 계속 매물 같은 거 나오면 저한테 계속 말해주고 메시도 그거 했잖아 예 그런게 있어요 형님 저 스태홍님 복구형님 뭐 매물 필요하다라면 밑에 잔머리인데 다 줘야돼 아니 이거는 핏파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뭐 반개들가한테 바로 줘야돼 예 형님 핏파 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려 하하하하하하하하 모두들 잔머리가 대구를 해 예 형님 바로 드려야 돼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아니 저 분이 유독 저래 유독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왔어요 난 배드러 씨 아니 이게 좀 달랐을 때 저 콘텐츠 직구인데 제가 왜요? 왜? 비싸게 샀는데 다 보려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임유진이 진짜 혜택 왔다니까 임유진은 임유진은 저기 시청자분들 다 구해줘 아니에요 아 아 잉글랜드 왔을 때 맞게 갖고 있잖아 조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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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혹시 다른 손에서 콧소리 냈냐? 아니 그렇게 쓰면 다른 분들이 더 잘 구하시면 왜 절같아 아니 난 행방 라이브로 봤어요 그거를 얘 잉글랜드 아이콘 모먼트 오카 구하는데 시청자분들이 200조너치를 강화할 거예요 그래?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마지막에 응원군요 200조는 저도 맞는데 좋은 매물 구해주는 거는 메이전 분들이 저 그거지 왜 저만 이렇게 몰아다 아니 우리는 저 의자 달라고 키보드 달라고 영국이 진짜 야 임진아 너 이 형 지금 족발이랑 존복 세트를 얼마 지불해도 알아 너? 딱 진짜 말씀드린 컴퓨터 지금 니즈컴 저 뽀거행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뽀거행 기원 광고하는 데는 그거 샀거든요 여섯 대를 샀어요 디씨 맥컴 뭐 상호 내 것도 아니야 심지어 상호 형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님 존나 좋아 모니터 여덟대 앵컴 모니터 족발보쌈 이거 기본 깔고 나 족가라는 줄 알았어 아니 그 말투가 웃겨 막 죄송합니다 제가 족발 보쌈 시킨 선택입니다 족발 드시겠습니까 형님 보쌈 드시겠습니까 형님 아니면 피자랑 황금올리브 드시겠습니까 다다하다가 못 오는 줄 알아 그 영덕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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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제가 수유를 주고 그러다가 영덕 대게를 영덕 아니 근데 영덕 대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 다 영덕 대게 해달라고 근데 최근에 또 영덕 대게 해달라고 아 지금은 형님 수유를 안 줬습니다 대게 찰이 안 나서 대게 찰이 아니라 대게 찰이 아니라 대게 찰이 아니라 대게 찰이 아니라 마와 이빈이 넌 준 거 없잖아 아니 아니 아이콘 메콘 팔카 그거 하고 받고 받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제가 붙였어요 그래도 영덕 대게 붙였잖아 그래도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내가 그때 모모한테 금카도 나오겠다 임진 방에서 아니 지금 칠까 칠까 나온 거 있던데 라든지 윤빈이 붙이지 않았어 제가 1.2칸으로 붙였어요 1.2칸으로 붙였어요 1.2칸으로 그래서 딱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와 야 이거는 도란냐 그냥 길에 돈을 버리는 짓이다 존버가 이래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붙이고 나서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은 부주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네 인마 부주 인마 이 정도 붙인다 그러면 아 어 그래서 형 고생했어 라고 로라 들어 하하하하 이런 분을 찍어 아 준용이 여자친구 없어? 네 없어요 있으면 바로 얘기하잖아요 아 준용은 근데 내가 봤을 때 남자로 와 막방이라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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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숙지하면 그 본능이 나오는 거 같아 본능이 아 그니까 그 제가 좀 치대는 게 있어요 특히 남자 동생들이나 남자들한테 약간 이게 있어요 약간 애교가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말을 너무 취해서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은데 뭐 그때 그때 제 독신 그 제가 그 아 그 귀신 들려갖고 술이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귀가 좀 아 진짜 온끈처럼 갑자기 이런 거잖아 맨발로 맨발로 도로를 걸어다니는 거 헤이 헤이 딱 말렸어 제주도 한복판에서 딱 봤더니 서울 가는 택시를 택시 잡았어 근데 레전드 잡혔어 잡혔어 카톡 택시 근데 존나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때 봉훈이가 그때 뭘 검색했냐면 제주도 퇴마사 왜냐면 귀신들리지 진짜로 나 진짜 거짓말하라고 제주도 퇴마사 검색해 아니 근데 그 수영장 그 짤도 나 진짜 지금 생각하고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수영하자 무책인 거 추멘형이잖아 마치 기억나죠 계속 막방에 들어가자 막방에 들어가자 야 방독 켜 텐션 개올라가지고 방독 켜 이런 걸 찍는 거야 바로 방독 켜 들어갔 우리 다 볶고 막 하고 있었어 근데 그냥 3분 이따 들어갔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는 저기는 치킨 가져와 저기는 치킨 가져와 야 수영장 다 가져오고 여기서 먹으면서 찍어 막 찍어 인마 이게 방송이야 저기는 안 먹지 안 먹었어 안 먹었어 3분말에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갔다가 우리 개취해가지고 그 짤 나오고 나 비오는데 걸어다니고 택시 잡고 막 개취해서 막 아니 근데 그 짤이 진짜 오해하기 좋다니까 아니 막방이도 막방이도 왜냐면 약간 수줍어 귀에다 코를 존나간다니까 막방이 잠깐 아니고 팽 귀에다 계속 이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안 해주겠다 아 안 해주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해주겠다라고 공지가 나왔죠 그렇죠 슬슬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감사네 이게 또 옵션 온라인으로 또 애들 또 같이 많이 너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들도 진짜 만족했을 것 같은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